자 이번 시간은 183페이지 수장공사 파트 보도록 합니다 뭐 수장공사는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1번의 수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1번의 내부벽 바닥에서 1에서 1.5m 판벽으로 한 것을 징두리 판벽 원래 징두리라는 것은 벽의 하부를 징두리라 칭해요 거기다가 판벽 설치하면 징두리 판벽 개념 되겠죠 그리고 2번 걸레바지 자 걸레바지는 실내에 바닥하고 벽면이 맞닿는 부분에 보통 1에서 2cm 정도 내밀거나 들어밀어서 바닥 청소시 벽면에 들어짐 방지 목적이라는 것이 걸레바지입니다 그래서 3번의 고마기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비교해 주면 걸레바지는 실내벽 하부 부분이고 고마기는 바깥 외벽하고 지표면이 맞닿는 부분은 고마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두 가지 비교해 두시고 그 다음에 4번의 천장을 가려낸 구조체를 보통 반자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다라면반자, 달반자, 달반자는 이 천장면 반자하고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것이 달반자입니다 그런데 재물반자 바로 부착해서 만든 것이 재물반자가 됩니다 그리고 5번의 살대반자는 이 널반자에다가 살대를 대어준 반자죠 원래 살대라는 것은 반자 널의 처짐을 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우리가 목재를 살대라 해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반자 틀을 격자 모양으로 틀을 짜서 만든 반자는 우물반자죠 우물정자 형태다 그래서 우물반자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1번은 5번 개념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2번의 허범제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보통 허범제라는 것은 실내에 발생하는 소음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 소음을 흡수 소멸시켜야 되겠죠 만약에 실내에 소음이 발생하는데 반사 울림이 발생하면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허범제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허범제는 1번의 다공질 허범제는 통기성 섬유나 연속기표 재료의 음파가 나면 공기의 점성 마찰이나 또는 섬유 진동에서 에너지가 열로 변하면서 우리가 허범을 하는 형태를 우리가 다공질 허범제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판진동 허범제 각종 판의 하판이나 석고판 같은 이 판진동 허범제는 판이 진동하면서 어메니지를 소멸시키는 것을 판진동 허범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실내 마감에 하판 같은 것을 제출하는 것이 판진동 허범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허범제 쓰는 목적은 바로 음향 조절 목적이죠 음향 효과 목적인데 외벽에 석기를 방지하는 데 있다 해서 3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바닥벽이 단단할 경우 허범제는 공간을 띄워서 우리가 부착해야 돼요 만약에 바닥에 허범제 설치면 이중바닥 굿으로 해서 허범제를 설치한다 그러면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 이런 데 허범제를 깔면 안 좋습니다 음을 흡수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코펜하겐 리버는 목제 루버라고 다 하죠 코펜하겐 방송국에서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이 시조가 돼서 코펜하겐 리버라고 했어요 음향 효과를 내기 위해서 오림목 오림목은 소각제를 오림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시로 처리한 것은 공면을 모서리 부분인 것을 공면으로 이렇게 닫아서 가공하는 것을 세시라고 합니다 처리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3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바닥 충격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하나죠 자 먼저 1번에 중량 바닥 충격에 대한 최소 성능 기준은 50dB 개념이 되어주면 되죠 그런데 2번에 경량 충격음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경량 충격음은 충격음에 대해서는 이거는 58dB이 되겠죠 58dB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중량이 50dB 기준이 되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뛰는 것 같은 충격음을 우리가 중량 충격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중량 충격음은 사람들이 뛰는 것들이 중량 충격음입니다 그러면 경량 충격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방에서 접시나 차장 같은 걸 떨어뜨리는 것 이런 것이 경량 충격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상정부에 카펫을 깔면 경량 충격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량 충격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닥을 이중 바닥 구조로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재진 방진 같은 걸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5번에 충격음은 공기나 구조물을 통해서 전달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의 청간소음은 사실 이 문제로 생기죠 고체로 전달되는 거죠 바닥판 구조물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닥판 두께를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슬래버 두께를 청간소음을 추적해서 210mm 이상 하면 되는데 벽식 구조일 때는 그런데 라멘 구조로 제작되는 바닥판 두께를 우리가 저걸로 해주면 되죠 기본적으로 150mm 이상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185페이 4번 문제 공동주택의 소음 방지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얘기가 나오죠 1번에 흡음 성능이 우수한 재료는 대부분 차음 성능도 우수하다 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흡음하고 차음은 반비례 관계가 많이 성립돼요 그래서 흡음 개념하고 차음은 일반적인 재료는 반비례가 많아요 반비례 그러면 얘가 좋아지면 얘는 떨어져요 보통 그리고 반대로 얘가 크면요 얘는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은 이중벽을 설치하거나 건물의 기물성을 높이면 차음 성능은 향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 전송음 고체 전송 등을 감수하는 차단이기 위한 공사가 되는데 특히 이제 공기 전송음 통해서죠 공기 전송음 공기 전송음에 대해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음 재료나 구조체는 차음 재료를 쓰는 거예요 차음 재료 그리고 흡음 재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구조체들은 차음 재료를 쓰고 이거는 실내 마감 재료 실내 마감 재료들은 우리가 흡음 재료를 사용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고체 전송음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는 고체 고체 전송음이죠 자 이거는 재진을 해야 되죠 재진 또는 뭐 방진이라고 하죠 재진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천장이나 바닥 벽에 사용되는 재료는 면밀도가 클수록 차음 성능은 향상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칸막이 벽 상층을 바닥까지 높이고 방음 재료 벽면을 사용하면 내부 발생에 대해서 차단 성능이 향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소음이 심한 도로변에 건물을 설계할 때 소음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은 무게가 무고 단단한 재료 벽체에 시공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소음 방지하기 위해서는 5번 개념에서 1번 지문은 자 이제 벽체는 구조체잖아요 벽체 벽체는 이 구조체이기 때문에 차음을 해야 되죠 밖에서 뭐가 됩니까 소음이 투과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차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차음 벽체는 그럼 차음 재료는 뭐가 좋다 중량이 무거운 거 밀실한 거 이런 것이 차음 성능이 우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든 벽돌이든 타일 같은 거 이런 걸 사용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번에 보지는 기밀성이 뛰어난 이중 유리창을 설치하다 그러면 창호는 기밀성이 좋으면 좋겠죠 이 창호는 기밀성이 좋아야 되겠죠 기밀성이 좋아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알겠죠 이중 창호를 하든지 아니면 이중창호 이중창호나 아니면 삼중창호 이런 거 해주는 거예요 창호 공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런 거 있죠 복청률이 공사해 주는 거고 복청률이라는 거 이런 걸 공사해 주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3번에 도로의 외벽에 면한 다공질판 소리를 흡수한다고 해서 안 되죠 그래서 외벽은 구조체기 때문에 차음재료를 해야 돼요 차음 그래서 이 차음재료를 사용을 해야 돼 차음재료를 사용을 해주세요 그래서 흡음재 사용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다공질판 같은 흡음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실내의 흡음재죠 그래서 우리가 실내 마감재료는 흡음재 사용하라 했겠죠 실내 마감재료는 흡음재료를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흡음재료 그리고 방음벽을 설치해서 소리를 차단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도로하고 이제 이게죠 아파트 단지에는 방음벽을 설치했죠 그런데 이 방음벽이 고층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이렇게 있으면요 고층이 도로변에서 소음이 심한 이유가 있죠 일정 방음벽은 한 개가 있어요 대략 뭐 5층에서 한 7층 정도까지 밖에 안 돼요 방음벽이 낮으면 한 5층 정도 방음벽이 높이면 한 7층 정도까지 되고 그 위에는 소음이 더 들어와요 그럼 아예 고층이면 굉장히 높은 층이야 그래야지 소음이 없습니다 그럼 뭐 100층 이런 아파트는 위에 소음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면 186페이지 6번에 코펜하겐 리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 나왔습니다 고음에 대한 음향 효과에 대한 리버가 바로 코펜하겐 리버입니다 그리고 2번에 음향 효과가 필요 없는 곳이라도 의장상 여기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요철 부분이 큰 벽이라도 아름답게 꾸밀 수가 있어요 그리고 4번 일반적으로 수직방에 리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벽에다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극장이나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방송국 이런 데 스튜디오 이런 데다가 설치합니다 그리고 5번에 공면처리익을 할 수 있죠 그래서 5번이 틀려서 둥금면 시공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은 5번 개념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에 목조 반자 털의 각 부재를 상부에서 하부로 나열한 것 중 옳은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할 점은 위에서 아래로 서술하는 것하고 시공 순수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달대 바지가 있죠 달대 바지 그래서 제외에 달대 바지고 그러면 이제 목조 반자 털하고 자 경량 철골 반자 털하고의 차이점을 설명을 해주면서 칼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실 때 그러면 정리하실 것이 거죠 자 이겁니다 자 이렇게 쓸 때 우리가 여기 이제 벽체가 이렇게 공사되어 있어요 벽이 있으면 우리가 반자를 이렇게 공사했다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자 이게 반자 널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반자 널 뭐 지금은 하판 같은 건축 판반자를 쓰죠 널 반자의 기준에 이렇게 반자 널이 있다 그러면 자 반자 널을 우리가 못 봐가 되기 위해서 이제 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반자 털을 갖다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설치해요 그러면 이것이 격자 모양으로 설치되면 저겁니다 우물 반자고 그래서 이것이 반자 털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여 밑에는 저것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벽하고 천장에 맞닿는 부분의 반자 돌림때가 필요한 거고요 이거는 반자 돌림때고 그러면 이 반자 틀을 받아 주기 위해서 이거의 직각 방향으로 이제 목재가 가는데 이것을 반자 틀 바지라고 해요 이것을 반자 틀 바지라고 해요 반자 틀 바지 그리고 얘를 이제 달아 매기 위해서 달대가 필요한 거예요 달대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달대를 받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가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목재가 필요한데 이것이 철물을 이렇게 고정하면 이것이 달대 바지 개념이 되는 거예요 달대 바지 그래서 이 목재 반자 틀은 요소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달대 바지 있죠 그러면 이것이 목재 반자 틀이고 자 경량 철골 반자 틀일 때 철골 천정 반자 틀일 때는 이 달대 바지 대신에 인서트를 쓰는 거예요 인서트 원래 삽입하다는 거죠 인서트는 볼트를 콘크리트해서 미리 매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정틀 반자 틀 매달기나 배관 등의 배관이나 닥터를 매달기 위해서 미리 삽입하는 인서트를 쓰는 거고요 인서트가 없으면요 드릴로 구멍 뚫어서 이제 팽창 볼트 익스펜션 볼트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멍을 뚫어 가고 볼트를 끼워 나서 끝이 안 빠지게 되는 것은 익스펜션 볼트 해서 영어로 한글로 하면 팽창 볼트 익스펜션 볼트 쓰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달대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달대는 달대 볼트 쓰는 겁니다 이쪽에 달대 볼트 쓰고 그리고 반자 틀 반자 틀 바지에는 보통 시흥 찬넬을 씁니다 시흥 시흥 형광이죠 시흥 찬넬 찬넬 쓰고 그리고 반자 틀에 해당이 되는 것이 엠바라케 엠바 엠바를 쓰고 그리고 이제 반자 늘에 대신에는 자 보통 이거죠 텍스 쓰는 거죠 이쪽에는 뭐 이런 거 석고판 같은 거나 아니면 텍스 텍스 판 이런 거 부착하는 거죠 그리고 반자 돌림 때 해당되는 여기는 몰딩이죠 몰딩 몰딩을 보통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해 두시고 그래서 주의할 것은 상부에서 하부로 순서는 달대 바지 달대 반자 틀 바지 반자 틀 이렇게 반자 틀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1번 개념이에요 시공 순서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시공 순서는 달대 바지를 제일 먼저 해요 그 다음에 반자 돌림 때를 공사해 놓고 그리고 반자 틀 바지 해 놓고 그다가 이제 반자 틀을 밑에 끼우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달대 가요 달아 매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나서 공사해 놓고 나서 이제 반자 반자 늘을 갖다가 이제 뭐 총으로 탁탁 박아도 되죠 탁하 이런 걸로 해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공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7번은 1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고 그 다음에 8번 다음 중 천장을 장식 겸 음행 효과에서 청단을 꾸민 반자는 바로 구성 반자죠 그래서 1번에 살대 반자는 이 널 반자 여기에다가 살대 되어 주면 살대 반자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게 널 반자인데 여기 내 목재 설치해 주는 거 못 박네 그래서 여기 살대를 설치하면 이 널 반자에다가 살대 설치하면 살대라는 건 반자 늘의 처짐을 방지 목적으로 되어 주는 게 살대죠 그러면 살대 반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 반자는 이제 반자들을 한쪽으로 보내는 게 하고 격자모양 우물정정에 격자모양 자면 우물 반자가 된다겠죠 여기서는 구성 반자다 청단을 꾸민 반자 그리고 해반죽은 해반죽 발음은 해반죽 반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건축판반자 하판이나 석고판 있죠 이런 거 택스 이런 거 설치하는 게 건축판반자가 되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9번 문제 보시면 단열재 해놨죠 단열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 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단열재 시공 법적인 시공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일단은 거실에 외벽 되겠죠 그리고 최하층 거실의 반자나 그래서 최하층 거실의 바닥 부분 설치하고 최상층의 거실의 반자나 지붕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바닥 난방인 청가한 바닥 여기가 법적으로 단열재 시공 의무 부위가 됩니다 그래서 1번 거실 외벽은 단열재를 설치해야 돼요 그리고 2번 최하층 거실의 바닥 설치해야 되죠 그리고 바닥 난방인 청가 바닥은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5번 공동 주택의 세대강 경계벽은 단열재 시공 부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9번은 5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번 문제 보시면 단열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 해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1번 타임넥 타임넥이라는 것은 지연 시간을 의미합니다 지연 시간 자 그러면 고체는 서서히 데워지고 어떻게? 서서히 식어가죠 그 지연 시간은 단열재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도 이거죠 단열재가 실내에 있느냐 실외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죠 지연 시간은 그리고 2번에 벽체의 축열성능을 이용해서 단열을 유도하는 것을 용량형 단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바로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지우는데 그 벽체가 태양열에서 데워지거나 난방의 열에서 데워지죠 그 축열성능을 이용한 것이 열 용량을 이용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용량형 단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3번에 열교는 단열된 벽체가 바닥 지붕 또는 창문을 통해 단절되는 부분 그러면 단열재 미시공 부분이 있다 사람으로 치면 다 옷을 입을 수가 없죠 장갑 낄 수 없고 어느 부위는 노출되는 부위가 나오죠 그 부분이 열교 부위죠 히트 브리치 교량 역할 열의 교량 역할을 한다고 해서 열교라고 하죠 그래서 단절되는 부분에서 발생하신 것이 열교죠 히트 브리치 교량 역할인데 열의 교량 역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열교 부위에서는 그래서 그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내단열의 경우 외단열보다 실온 변동이 작으며 표면결로의 발생 위험이 작다 이렇게 해서 틀렸습니다 보통 여러분도 이겁니다 내단열이라는 것은 단열재를 구조체가 이렇게 있을 때 실내 쪽에다가 단열재를 이렇게 설치해 준 거예요 단열재를 시공해 준 거예요 이것이 내단열이에요 내단열이 되면 난방을 하게 되면 데워지는 게 없죠 이 단열재 6제는 여기서 바로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내단열 하면 실내 온도가 빨리 올라가요 그런데 문제가 난방을 정지하면 온도가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온 변동이 커지는 거예요 실온 변동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 반면에 외단열의 경우는 반대의 개념이잖아요 단열재를 자 실외척에다가 단열재를 이렇게 설치해 준 거예요 그러면 차가운 내기를 차단해 버리죠 차가운 내기를 그렇다 보니까 얘는 내단열 하면 이게 항상 겨울에 차가운 상태로 존재하는 반면 얘는 난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난방이 열해서 얘가 데워져 이게 데워져기 때문에 실온 변동이 차이가 별로 없죠 온도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둘이 이제 비교해 주시면 돼요 실온 변동이 쩐은 것은 외단열이고 내장의 경우 실온 변동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방을 하게 되면 빨리 올라가지만 난방을 실온이 빨리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내장입니다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난방을 하면 구조체가 되면 빨리 안 데워지는 거예요 서서히 올라가는 거예요 열이 열 전달해서 구조체가 데워지니까 그래서 이제 결로 방지에도 이 외단열 형태가 결로 방지에도 유리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경량 구조가 중량 구조보다 온도 변화에 빨리 반응해요 그렇기 때문에 추운 지방일수록 중량 구조로 벽을 두껍게 시공해 주는 게 좋아요 경량이면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어요 쉽게 여러분들 양은 냄비가 경량이죠 그리고 가마솥이 중량이다 이렇게 보면 가마솥은 서서히 데워지고 서서히 식어가지고 근데 양은 냄비는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추운 지방일수록 중량 구조가 좋은 거예요 경량 구조로 하면 춥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 다음 공동주택 부위 중 열교 부위가 아닌 것 자 그러면 열교 부위가 아닌 곳은 단열재를 시공한 부분은 열교 부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단열재 미시공 부위가 열교 부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창틀 창틀은 단열재에 설치 못하죠 열교 부위 세대강 경계벽 단열재 시공하죠 열교 부위입니다 그리고 창틀 주위에 콘크리트 임방 임방에는 단열재 시공할 수 없죠 보강 부재잖아요 자 그리고 캔틸레버 콘크리트 바닥판 이런 데는 단열재 시공이 안 되죠 그리고 단열 이중벽은 열교 부위가 아니죠 그래서 11번은 5번이 열교 부위가 아닙니다 그러면 열교 부위는 결로가 발생하는 부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시면 자 단열재 요구성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열전도율이나 흡수율 수정기 투과율은 적어야 되죠 그래서 12번은 1번 개념이 들었습니다 특히 열전도율 이런 나우던 율 단열재는 열전도율을 다룰 수도 있고 뭐 열갈료율 이렇게 다룰 수도 있죠 자 율은 적어야 돼요 이걸 항상 기억하면 율은 적어야 되고 그러면 이거의 역수가 무엇이 된다 저항이 열 열 전도 저항 나 열 갈류 저항 자 이 저항은 커야 돼요 열 꼭 기억합시다 저항은 커야 되고 율은 적어야 돼요 그렇지 단일 좋은 단일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에너지 절약상도 어떻게 해야 된다 율은 적어야 돼요 그리고 저항값은 클수록 열 손실이 적어져요 그러면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겨울철에 이렇게 하죠 율은 적은 옷을 입죠 저항이 큰 옷을 그래서 파카를 말이죠 오리털이나 거이털 파카를 맞는 이유는 이거 이래야지 안 춥잖아요 맞죠 그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입고 나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대중교통을 타면 덥고 짜증나죠 그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밖에서는 딱 맞는데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 덥죠 그럴 때 이제 또 답나고 그래서 1번 개념이 틀린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온도섭된 변형은 적어야 돼요 그리고 내식성 내구수 내열성 우수해야 되죠 그래서 비중은 작고 상온에서 가공이 용이한 것이 좋은 거죠 그리고 경제적이고 시공이 용이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단열제가 문제가 왜 단열이 좋긴 좋은데 문제 그죠 불이 나면 타고 올라가요 그러면 타고 올라가기에서 방작에서 발코니를 두는 게 좋거든요 발코니를 두지 않으면 이 단열제가 연속되다 보니까 이 외단열의 단점이 그죠 불이나마 타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왜 불에 잘 타지 않는 단열제는 단열력이 떨어져요 사실은 보통 불에 잘 타는 거지 단열력이 너무 우수하거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열 전도율이 적고 저항이 큰 걸 써다니까 불에 잘 타 그런데 불에 안 타는 단열자면요 이게 율이 커져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발코니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재가 안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고층 아파트 질 때는요 제가 보기에는요 법적으로 발코니 설치 의무를 부과해야 돼요 절대 학장행 못하게 하는 것이 좋은데 이상하게 이상하게 학장형 아파트를 권장하고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수장공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90페이지 도장 및 기타공사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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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